자 이제 또 다는 구역 아니 저거 나 이해가 안되는데 오른쪽에 있는건 뭐야? 두가지로 구역 손과 발로 볼 수도 있고 두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 색깔이 다르잖아 두사람이지 뭔가 시체인가? 왜 세사람이야? 목이 너무 길어서 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얼굴이 잘렸어 위에서 본거잖아 위에서 이게 두번째 박물관 두번째 영상입니다 두번째 영상이에요 근데 난 이걸 나중에 과연 또 볼까? 아니 니네들은 나중에 이걸 볼 수도 있겠다 나는 지금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놔도 나중에 또 그럴 것 같진 않아 얘네들은 볼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서 아빠랑 여행갔던거 근데 나는 이걸 또 볼 것 같진 않아 아빠 왜? 이거 봐 또 무서워 살이 없어 살이 없는 소 아 사자가 다 먹었지 이건 뭐야 이런건 좀 무섭다 이런건 좀 무서워 이건 좀 무서워 사워라는데 오일 온 캔버스 이게 뭐냐면 여기 오일 온 캔버스라고 써 놓은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캔버스에 유화를 그렸다는거 유화 기름으로 오일로 사워가 뭐지? 응? 그 사워 잖아요 이름이 그 사워 소워 아니야 소워 소워 나도 스펠링 소워가 무슨 뜻이야? 뭐야 소우는 소우는 톡질하다 아니야? 왜 톡질 않는 사람 아니야? 톡질 않는 사람 그냥 다 죽어야 했는데요 딴 사람이 단면 엄마 아린아 여기 여기 뭐가 이렇 여기 여긴 일본 여자다 딱 봐도 와..이건 실버 서포인가? 응? 실버 서포? 실버 서포인가 보다. 실버 서포. 실버 서포. 이거 너무 침대가 있는 방 느낌 나지 않아? 이거 너무한데? 왜? 예술품이라고? 아니 거울 거 말하는 거야. 침대가 있는 방 있잖아. 방 구하고 만든 방. 방 구하고. 내려가서 보고 가자고? 엄마 앞에 고양이가 있나요? 여기 고양이 있다. 여기도. 고양이 맞아. 아린아. 학교에선 뭐라고 배워? 학교에선 뭐라고 배워? 아니, 반 고프를 어떻게 읽는 걸로 배웠냐고. 방 구라고? 방 구? 네. 자화상? 아, 반 고프. 반 고프잖아. 반 고프. 엘리베이터 탈 거야? 응? 엘리베이터 다니면 못 내려가? 여기 대단했잖아. 아, 여기가 가방 맡아주는데. 가방, 왜 백상맥으로 들어오니까 저기다 가방 맡기라고 하더라구요. 뭐 훔쳐갈까봐. 아, 훔쳐갈까봐. 가방에. 하긴, 뭐 이거 들고 가면 들고 갈 수도 있네. 여긴, 여기는... 네. 2시 부터 가이드 있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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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건 종이저끼야? 아,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구나. 나무구나, 나무. 밑에 식당이 나, 맛있는 냄새가 나네. 감자칩, 피자? 피자나 감자칩 냄새 나는데. 아린다, 이거 무슨 냄새야? 피자. 피자 냄새야? 구운 피자. 지금 구우고 있는 피자. 역시. 훌륭해. 난 처음에 감자인가 치즈인가 이랬는데 역시 피자. 대단하다고 말이야. 감자는 게 오븐에, 오븐에 굽고 있는 피자야. 오븐에 굽고 있는 피자야. 야, 너 재능이 있어, 이거. 응?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, 너. 요리에 첨부적인 재능이 있어. 아니지. 이건 냄새, 후각이 뛰어난 거지. 아린다, 일로 와. 아린다, 넌 봐. 이제 눈 하나 찍어 볼게. 넌 빠지래. 응? 넌 빠지래. 응? 넌 빠지래. 찍었으니까. 너 힘들지? 집에 가고 싶지, 이제? 응. 애는 이런 데가 재미가 없겠지. 응. 아, 여기 식당이 있었구나. 레스토랑이 있었구나. 응. 선풍기가 있어. 응. 그래서 여기가 찰랑찰랑하네. 응. 아, 여기. 저 에스컬레이트도 있었는데? 응. 돌 보러 가자고. 돌 보러 가자고? 거기 밑으로 기어가면 재밌겠다. 얘는 뭐 관심 없어. 아, 이런 거. 뭐 이쁘긴 한데. 아, 나한테는 이게 작품으로 보이진 않네. 근데 벽에 걸어두면 이쁘긴 하겠다. 이런 거 이렇게. 이야. 이거 이쁘긴 하네. 색깔도 화사하고. 어? 이건 첨성대인가? 와, 역시 공중무양돌 여기 나왔다. 이리 오라고. 야, 이거 어떻게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쫙 이렇게 떠있지? 이거 매튜 스트링이에요. 아, 철사였구나. 줄이 아니라. 철사였구나. 어, 근데. 야, 이거. 나 다 못 살겠어. 저기랑. 저기랑. 아빠, 여기. 여기서. 쫙 이렇게 와가지고. 아론아. 이러나. 얘 이제 힘들어서 한계 다 됐어. 야, 이거. 아, 막. 허벅으로 지나가고 싶다. 가다가 사실 보고. 허벅으로 지나가고 싶다. 사진 찍고 싶어, 여기서? 이제 이러고 여기 다 보고 나갈 거잖아. 응? 자, 이렇게 해서 시드니 아트 갤러리는, 아트 뮤지엄은 끝입니다. 역시 예술적 조회와 거리가 너무 많아. 에헤. 나중에 이걸 또 볼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애들은 볼 수도 있겠지. 아빠하 사람. 아빠하자,여 Ouais. 감사합니다.